Q. 제스트 선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? 제 가방 털어놓은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오늘 한번 제스트 선수의 가방을 살펴볼 건데 본인의 가방에 어필을 할 부분이 있으실까요? 어필할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있긴 해요. 항상 챙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대회장 가실 때 국제대회에서도 들고 가시는 백팩이잖아요 약간 본인이 보여주시고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차밍 포인트 원래 김기석인데 어디 공항에서 떼져가신 아임기석이 됐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틀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맞죠 자 이렇게 가방 안에 물건들을 꺼내 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일단 살펴볼까요? 일단은 마우스 패드는 레이저의 기간투스 V2고요 커가지고 좀 저감도 유저들이 쓰기에 편한 패드 아닌가 싶고 이 마우스는 데스 헤더 데스 헤더인데 이거 마우스만 들고 다니면 이게 아까 망가지기 쉬워가지고 케이스에 담아 다니고요 그리고 키보드는 펀치맨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더셋은 블랙샤 이것도 되게 진짜 가벼워가지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장비말고 이외의 물건들을 소개해보자면 일단은 DRX 마스크 가방에 한 30장 들어있거든요 저번에 브라질에서 받은 한 40장 들어있고 그리고 핸드크림 제가 손이 약간 잘 트는 편이라 핸드크림 좀 챙겨다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면 안대인데 해외 갈 때도 저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뭐 약간 여행료나 보니깐 핸드크림용 물건들도 좀 담겨있어요 쓰면 안대되고 이거는 조그만 향수인데 이게 경기하다보면 땀이 많이 나니까 이것도 하나 챙겨다닙니다 이제 가방 안에 물건들은 대충 다 본 것 같고요 선수들이 보통 텐키리스 키보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? 이게 텐키리스 말고 옆에 넘버패드 있는 키보드를 쓰면은 마우스 움직이기에 불편해가지고 그 마우스 패드 공간 확보를 위한 거죠 그리고 마우스 케이스를 특별한 분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해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감독님이 거기서 찾아가지고 사주셨어요 선수들의 마우스까지 보호해 주시는 네 그럼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방은 뭐 이래요 뭐 사실 별건 없죠 일단 사주셔서 감사하고 뷰바